반갑습니다. 2019년 4월 6일에 시행됐던 소방학계론 기출문제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해설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설을 할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내용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거기에 비추어서 이렇게 해설을 하겠습니다. 문제 자체는 난이도는 쉬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대신 이렇게 난이도가 쉬울 때는 내가 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의해서 당나게 결정된다고 그랬죠. 이번에도 여지없이 문제는 좀 쉽게 나왔지만 충분히 연습과정을 거치지 않은 학생들은 실수가 꽤나 많이 발생할 만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하나하나 우리가 배운 내용과 비교하면서 분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갈게요. 소방시설이 종류했다는 분류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우리가 소방시설 소방관계법규와 중복되는 부분인데 소방시설 중에 소화활동설비가 가장 출제 확률이 높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6개를 가장 먼저 배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혀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게 정답을 소화활동설비로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소화활동설비 뭐가 있다? 11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설비, 16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는 무선통신보조설비, 지하구의 전력통신사업용에 설치하는 연소방지설비, 연기를 빼내는 재연설비와 연결자가 들어가는 것 두개, 연결송수관설비와 연결살수비. 문제 보세요.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른 분류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무조건 동그라미 쳐놓고 풀려고 했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럼 1번을 보세요. 경보설비, 비상조명 등은 뭐냐? 피난구조설비죠. 틀렸습니다. 2. 연소방지설비, 소화활동설비예요. 소화설비 아닙니다. 3번. 피난구조설비, 비상방송설비는 말그대로 비방설비 우리가 이렇게 외웠죠. 자탐설비, 자속설비, 비방설비, 통감시설은 경보설비예요. 피난구조설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답 4번입니다. 2번. 다음 특성에 해당하는 소화약재는 소화후 소화약재에 의한 오손이 없다.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소화후 잔여물이 남지 않아 증거보존이 가능하다. 비전도성이다. 이산화탄소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장기 보존이 용이하고 완전산화반응물질이니까 반응을 하지 않아요. 추운 지방에서 사용 가능하다. 액체가 아니기 때문에 얼지 않습니다. 자체 압력으로 방출이 가능하고 불연성기체다. 완전산화반응물질이니까 불연성기체가 맞고요. 자체 압력으로 방출이 가능하다. 자체 증기압이 크므로 다른 압력원이 필요 없고 방사시 소음이 크고 동상우려가 있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정답. 이산화탄소 소화약재. 거저먹기죠. 주제인 소화효과는 질식효과가 맞습니다. 3번. 화재 용어 중 화재실의 단위 시간당 축적되는 열애갑의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죠. 화재 하중이다. 화재 하중은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을 등가 가연물인 목재량으로 환산한 감.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또 작년에 나오는 건 화재 가옥도. 화재 가옥도란 건물 자체 또는 건물 내 수용 재산에 손상을 입히는 정도다. 최고 온도 곱하기 지속 시간으로 표현되는 것. 이거 작년에 출제가 됐죠. 그래서 출제가 안 된 게 유일하게 화재의 강도다. 단위 시간당 축적되는 열애갑으로 꼭 외워라 라고 강조했던 겁니다. 정답. 거저먹기죠. 3번입니다. 4번. 포소화 설비에서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화약재 압입용 펌프로 소화약재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이다. 아예 얘는 출제가 되면 키워드로 답을 풀라고 했습니다. 포소화약재 혼합 방식을 한번 볼까요? 포소화약재 무슨 방식이다? 혼합 방식입니다. 포소화약재 혼합 방식은 단어를 먼저 늘 순서를 지켜서 외워라. 첫번째는 펌프입니다.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 두번째 라인 프로포셔널 방식. 세번째 프레셔 프로포셔널 방식. 네번째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이다. 이렇게. 과거에는 프레절한 표현도 썼는데 프레절한 표현도 썼는데 일본식 발음이나 프레셔로 표현하니까 우리나라 발음이 딱 맞아요. 키워드는 뭐냐?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은 농도 조정 밸브에 의해 조정된 포소화약재의 필요량을 얘는 유일하게 어디로 유입을 시킨다? 펌프 흡입 측으로 보내요. 펌프 흡입 측으로 보내요. 포소화약재를 혼합하는 방식.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풀라고 그랬죠. 라인은 콜라병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라인을 생각을 했지. 이거는 뭐다? 벤추리관의 무엇에 의해서? 벤추리작용에 의해 포소화약재를 혼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요. 시간을 줄이려면 키워드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프레셔, 프로포셔널 방식은 프레셔가 영어의 압력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요.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과 얘는 키워드가 바로 과예요. 원리가 하나가 아니고 뭐다?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과. 끝났네요. 이미 이게 들어가면.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소화약재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으로 포소화약재를 혼합하는 방식. 이렇게 키워두면 끝나요.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 이번에 출제된 거죠. 사이드. 아, 사이드에 하나 더 붙어있다. 펌프가 물을 공급해주는 압력을 공급하는 펌프 외에 포소화약재. 압입용 펌프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포소화약재. 압입용 펌프다. 펌프로 포소화약재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압입용 펌프. 사이드에 하나 더 붙어있다.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쉽게 4번이 되는 겁니다. 5번 존스의 재해 분류 중 기상학적 재해가 아닌 것은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재난민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재난의 분류. 어떻게 보면 사장된 내용이라고 보죠. 출제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줬던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의외로 출제될 만한 부분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풀이 과정에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접하고 넘어가는데 꼼꼼히 문제를 풀고 점검한 학생들은 당연히 맞출 수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중요한 것만 여전히 하고 넘어간 학생들은 그래도 맞추기 좀 어려웠다. 그래서 의외의 변수의 문제는 딱 한 문제. 이 5번 문제로 봅니다. 존스의 재해 분류다. 존스의 재해 분류입니다. 재해 분류는 존스는 재해 분류를 어떻게 했느냐. 크게는 세 가지로 했어요. 첫 번째 자연재해와 존스의 재해 분류는 이렇게 분류놨습니다. 자연재해와 우리가 필한 분만 해볼게요. 준자연재해와 인위재해로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다시 또 자연재해를 크게 둘로 나눴습니다. 지구, 기상학적 재해와 굳이 분류를 이렇게 분류하면 지구, 기상학적 재해와 생물학적 재해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았죠. 다시 지구, 기상학적 재해를 세 개로 분류해놨습니다. 첫 번째가 이번에 이제 답을 만들었던 부분이죠. 지질학적 재해와, 지형학적 재해와, 지형학적 재해와, 그리고 기상학적 재해입니다. 땅에 의한 재해, 지질학적 재해는 뭐가 있나요? 화, 지, 쓰 이렇게 하면 돼요. 화, 지, 쓰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화, 지, 쓰다. 화산, 지진, 쓰나미입니다. 화산, 지진, 쓰나미 이렇게. 지형학적 재해는 염산 그러면 돼요. 염산, 지형학적입니다. 염산, 염수토양과 염수토양 등이나 산사태 이렇게 해요. 지상학적 재해는 눈, 안개, 해일, 번개, 토네이더. 토네이더 이렇게. 그 다음 이상기온이라든지 폭풍, 태풍, 이상기온, 가뭄이나 이상기온이 이렇게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상당히 불편한 부분을 출제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지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 5번 존스의 재해 분류 중 기상학적 재해가 아닌 것은 기상학적 재해가 아닌 것은 눈, 안개, 해일, 번개, 토네이더에서 번개, 폭풍, 토네이더, 번개 여기 있네요. 토네이더 있고 폭풍이 이렇게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건 뭐가 있다? 지질, 땅에 의해 이루어지는 쓰나미가 여기에 정답으로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공부를 할 때는 지역적인 문제라고 보여지죠. 우리나라의 재난민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자연재해와 사회재해로 분류를 했는데 의외의 재해 분류 기준이 나왔으니까 예외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한 문제를 좀 어렵게 낸다는 게 이 문제를 넣은 것 같아요. 6번을 갑니다. 위험물이 종류에 따른 일반적인 성상을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은에 꼭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충분히 연습이 되지 않은 학생들은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1번을 풀었을 때 틀리면 이거 정답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옳은 것은 그러면 꼭 표시를 하고 습관화시키라고 그랬죠. 실수하지 않도록. 1번 산화성 고체다. 이거 인류 위험물이네요. 환원성 물질. 환원성은 불에 타는 가연물이거든. 산화성 고체는 산소를 내어주는 물질. 정반대의 성질이에요. 이미 틀렸습니다. 황리는 삼류 위험물, 철부는 이류 위험물이지. 이거 가연성이에요. 환원성 물질 맞지만 산화성 고체는 아니다. 2번 인화성 액체. 우리 주유소에서 파는 사류 위험물이라고 그랬지. 사류 위험물은 전기전도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비전도성을 가지고 있어요. 휘발유 등류는 맞지만 전기전도체가 잘못됐네요. 3번 가연성 고체는 인류 위험물입니다. 인류 위험물. 불연성 물질이다. 이건 맞아요. 가연성 고체의 이류 위험물이죠. 이류 위험물. 불연성 물질. 이건 인류와 육류 위험물입니다. 가연성 고체는 이류 위험물. 이미 틀렸네요. 질산 염류, 염류 짜 붙고 무기 과산화물. 이거 인류 위험물입니다. 그러니까 불연성 물질인 인류, 육류 중에 질산 염류와 무기 과산화물, 인류니까 불연성 물질은 맞아요. 그 대신 가연성 고체는 이류 위험물이니까 틀리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다. 위험물과 일반적인 성질은 무조건 출제 1순위다. 했던 거. 그리고 품명 중심으로 꼭 외워라. 그대로 출제가 됐죠. 4번 자기반응성 물질은 오류 위험물, 연소 또는 폭발. 강의 시간에 폭발물은 무조건 오류 위험물이다. 이렇게 해야 했죠. 품명은 유기 과산화물과 질산 엘스테르류. 맞습니다. 정답 6번. 7번요. 위험물, 지정수량이 다른 하나는 지정수량이다. 이 부분을 보면 조금 의외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앞에 과자, 뒤에 산자, 과염소산. 육류 위험물이니까 몇 kg이요? 300kg입니다. 마그네슘, 금속분 철분 마그네슘, 이류 위험물 몇 kg? 500kg이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네. 이때 삼류 위험물의 탄화칼슘이 300kg입니다. 별로 다루지 않은 금속의 이 나무를 왜 집어넣겠어요? 이거 지정수량 몰라도 괜찮아요. 탄화칼슘, 우리 배울 때 물과 반응하면 무슨 기체를 발생한다? 아세틸렌 기체를 발생한다.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내용, 우리가 배우는 내용의 지정수량까지만 알아주면 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갔죠. 작년 하반기에서도 지정수량이 나왔으니까 미리 대비를 좀 했어야 됩니다. 정답은 3번요. 8번, 다음은 제1석유에 대한 설명이다. 가루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우리 강의 시간에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다. 공부한 그대로 한 번 넣어볼까요?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다. 이렇게 공부를 했죠. 인화성, 불꽃을 냈을 때 불이 아주 잘 붙는 물질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1, 2, 3, 4 석유류 이렇게 제1, 제2, 제3, 제4 석유자를 붙여서 1부터 4까지로 다시 분류한 이유가 뭐냐? 과거에 출제된 것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출제했죠. 1, 2, 3, 4 석유류의 분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분류 기준은 인화점입니다. 불꽃을 갖다 댔을 때 불이 붙는 최저온도, 인화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1, 2, 3, 4 석유류는 인화점이 다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시간에 이렇게 연습하죠. 21, 70, 200, 250 숫자가 기억이 안 나면 소용없다. 21, 70, 200, 250 이렇게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갖다 붙이면 됩니다. 제1 석유류는 인화점이 몇 도시 미만이다. 이거부터 넣으면 되죠. 21 도시 미만 이렇게. 이해되죠? 이렇게. 그러면 제2 석유류는 인화점이 21 도시 이상, 70 도시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렇게 끊임없이 읽어줬거든요. 제3 석유류는 그대로 가면 됩니다. 인화점이 70 도시 이상, 200 도시 미만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4 석유류는 끝났네요. 200 도시 이상, 인화점이 200 도시 이상, 250 도시 미만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제1 석유류는 아세톤과 휘발유다. 이미 품명 쉽게 알 수 있고 1기압에서 인화점이 몇 도시 미만? 21 도시 미만. 정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9번 해방 이후 소방조직 변천 과정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옳게 나열한 것은 우리가 9번과 같은 문제를 다룰 때 소방의 역사는 지금 몇 년째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내용을 출제할 때도 세 가지 방식으로 분류해서 공부를 해라. 출제 방식도 세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역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방법. 두 번째는 시대순호 나열하는 방법. 세 번째는 소방제도 중심으로 나오는 방법. 그 마지막 세 번째가 소방제도 중심으로 나왔죠. 이 부분에 기역, 니은, 디글, 니은을 보면 참 용어를 이렇게 살짝 바꿔낸 것 뿐이죠. 연도를 보세요. 우리가 공부한 내용. 미군정 시대다. 시대를. 소방의 역사를 보면 소방제도는 4개만 알면 돼요. 소방의 역사. 이건 소방제도를 물어본 거예요. 미군정 시대다. 미리 써놓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정부 수립 이후다. 정부 수립 이후. 어느 시기인지 비교가 가능한 지문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소방행정제도의 무슨 시기다? 발전 시기다. 소방행정제도의 발전 시기. 소방행정제도의 무슨 시기다? 성숙 시기. 이렇게 했잖아요. 연도 1946년부터 48년. 1948년도부터 70년도면 된다 그랬지. 70년. 발전 시기는 1970년부터 1992년. 성숙 시기는 1992년부터 현재다. 그리고 소방제도는 이렇게 한 거 꼭 기억해야 돼요. 미군정부, 미군정부, 미군독립. 그러니까 독립된 자치소방체제다. 정부, 국가. 그대로 가면 돼요. 정부, 국가. 국가소방체제다. 발전이원. 이원적 소방체제다. 서울과 부산은 독립지방자치소방체제고. 그리고 나머지 시도는 국가소방체제. 이원적 소방체제. 그리고 성숙광역.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돼요. 광역자치소방체제다. 한 번데요. 독립된 자치소방체제. 그리고 국가소방체제. 이원적 소방체제. 광역자치소방체제가 이렇게 됩니다. 광역자치소방체제. 그런데 이 문제에 역사도 약간 가미를 시켰죠. 중앙에는 중앙소방위원회. 지방에는 도소방위원회. 시음면에는 소방불을 뒀다. 그래서 광역시간에 이렇게 했죠. 미군정시대는 소방위원회를 기억해라. 소방위원회가 나오면 여기서만 나오는 거니까. 소방위원회는 미군정시대다. 미군 독립된 자치소방제도. 니은 소방행정이 경찰행정사무에 포함되어 시군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소방체제다. 이미 정부, 국가, 국가소방체제 이미 써졌네요. 독립된 자치소방체제, 국가소방체제 이렇게. 그리고 디귿 서울과 부산은 소방본부를 설치하였고. 다른 지역은 국가소방체제다. 이원화, 아 이원적 소방체제네요. 이원적 소방체제. 단어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방사무가 시도사무로 전환되어 전국시도에 소방본부 설치. 이거는 1992년. 이때부터 광역자치소방체제니까 시도. 1992년에 여기 들어있잖아요. 1992년에 전국시도에 소방본부를 설치하였다. 소방의 역사를 약간 가미한. 우리가 연도 철저하게 외운 거라 거져먹게요. 성숙광역 이렇게. 그러면 소방제도의 발전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순서가 독립된 자치소방체제, 국가소방체제, 이원적 소방체제, 광역자치소방체제니 기형, 니은, 디귿, 니을에 1번이 됩니다. 10번. 연료지병화재와 환기지병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번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시험보는 그날까지도 문제풀이하는 과정에도 전날 외우고 들어가도 혼돈할 수 있다. 반드시 원리를 알고 그리고 충분히 연습하고 들어가라고 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우리 화재의 분류를 보니 이 순서는 늘 지키라고 그랬죠. 연료지병화재와 환기지병화재다. 환기지병화재다. 이렇게. 그러면 이 순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 사이를 멀러라. 플래시오버를 넣어라. 이렇게 플래시오버. 그러면 플래시오버 이전은? 플래시오버 이전은? 아, 이걸 꼭 넣어라 했죠. 성장기다. 실내 온도가 낮다. 그렇지만 연소 속도는 빠르다. 이렇게 기억하고 이게 가장 첫 번째 입문이에요. 환기지병화재는 최성기다. 실내 온도는 온도가 가장 높을 때가 최성기니까 실내 온도가 높다. 그리고 연소 속도는 산소 부족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소가 부족하니까 연소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는 해석입니다. 해석. 지배란 말은 뭐다? 부족하단 말과 같다. 지배란 말은 부족한 말과 같다. 두 개를 같이 비교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연료지배형은 연료는 부족하지만 환기는 잘 된다. 환기량은 충분하다. 환기지배형 화재는 환기량이 부족하지만 연료량은 충분하다. 이렇게 단어 해석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자 이제 해석이 가능하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환기지배, 환기량이 부족하다. 연료량은 충분하다. 공기 공급이 충분하지 않음으로 딱 들어맞잖아요. 그러면 불안전 연소가 심하겠죠. 2번 연료지배, 연료량이 부족하지만 산소는 충분하다. 공기 공급이 충분한 조건에 화재 맞네요. 3번 연료지배, 연료량은 부족하지만 산소량이 충분하니까 큰 창문이나 개방된 공간에서의 화재 맞습니다. 환기지배는 환기량이 부족하다. 산소가 부족하니까 뇌화 구조나 콘크리트 지하층에서 발생하기 쉽다. 딱 들어맞네요. 4번 일반적으로 플래시오버 전은 뭐다? 순서를 지키라고 했죠. 플래시오버 전은 연료지배용 화재, 플래시오버 이후는 환기지배용 화재 이렇게. 정답 바뀌어 있네요. 플래시오버 이전이 환기, 이후가 연료. 바뀌어 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뭐 강의할 때 그대로 했던 거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실수할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11번 재난민안전관리기본법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 그대로 나왔네요. 위원회, 대책본부, 통제단은 중앙과 지역으로 나눈다. 늘 중앙위원회, 줄여서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 무조건 먼저 외우느라고 그랬죠?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사태의 손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특별재난지역 손폐에 관한 사항 심의 이거는 문제풀이 과정에서 심의사항이 나올 수 있다. 꼭 외워라. 다른 거 말고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을 꼭 외워라 그랬죠.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은 최소한 재난사태의 손포에 관한 사항과 특별재난지역의 손포에 관한 사항을 꼭 외우렸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재난 및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요? 조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면 2번을 보면 재난사태의 손포에 관한 사항과 특별재난지역의 손포에 관한 사항 심의 이거 어디라고요?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니에요. 정답 2번 잘못됐습니다. 3번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조정해 주는 것이니까 중앙위원회 상정될 안건을 어떻게 한다? 사전에 검토 맞죠? 그리고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누구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고요. 그 다음 12번. 12번은 분말소화약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분말소화약제는 소화약제 중에서 언제고 출제가 돼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내용이 4개나 되기 때문이지. 그러면 12번을 보면 분말소화약제 그중에 분말소화약제를 보면 가장 기본이 주성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제1종부터 4종까지 이 자체를 암기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했죠. 정답은 3종이다. 주로 정답은 몇 종을 낸다? 3종을 낸다 했잖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성분입니다. 1종은 중탄산 또는 탄산수소죠. 2종도 중탄산 이렇게 여는 게 가장 빠르다. 4종이 중탄산이다. 그리고 1종은 나트륨 중탄산 나트륨 2종은 칼륨 중탄산 칼륨 3종은 중탄산 칼륨과 어떻게 열어라? 요소 이렇게 열어라 그랬죠. 나트륨 칼륨 칼륨과 요소 이렇게 그 중 제3종은 주성분이 뭐다? 제1인산 암모늄 이렇게 이제 분해 생성물을 보면 분해 생성물 중심으로 해줬잖아요. 보세요. H2O와 CO2 이렇게 H2O와 CO2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H2O와 그리고 메타인산을 꼭 기억하라 했죠. HPO3 화학식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 화학식마저 외워라 했던 게 그대로 나왔잖아요. 메타인산 그래서 방진소화가 들어갑니다. 제4종은 CO2가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줬죠. 문제 풀이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보완해서 중탄산의 중을 빼면 이걸 넣으면 된다. 탄산 나트륨 그러니까 화학식으로는 Na2CO3 이렇게요. 탄 여기 마찬가지죠. 탄산 칼륨이니까 K2CO3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여기서 탄산 칼륨이 들어가는 거니까 K2CO3와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기에 암모늄이 있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질수성분이 NH3 암모니아를 만든다. 이렇게 이게 주가 아니고 여기서는 뭐다? 바로 메타인산이죠. 이걸 중심으로 됐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세요. 12번 다음 중 HPO3 이게 뭐다? 메타인산 화학식까지 외우라고 했잖아요. 메타인산은 끝났네요. 방진작용과 관련 있는 소화약제 정답 제3종 분말 소화약제 그냥 외워놓고 있으면 답이 되는 것들 13번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 긴급구조는 철저하게 공부하라고 그랬죠. 왜? 소방직렬 우리 소방공무원의 주 업무가 긴급구조활동이니까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중앙통제단장 누구다? 소방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아니죠. 정답 1번 끝 시도는 본부장 시군구는 소방소장 2번 3번 통제단장 맞습니다. 또 하나 재난전장에서 시군구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는 자는 막내 중에 막내라고 표현하죠. 시도가 아니고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 딱 들어 맞네요. 정답 1번입니다. 14번 가연성 가스를 공기중에서 연소시키고자 할 때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증가면 발생되는 현상으로 맞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4번에서는 외우지 않아도 된다. 풀어내기만 하면 이건 누구나 다 답을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연습을 해라 라고 했던 거죠. 14번에서 지문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공기중의 산소농도를 보면 공기중 공기 100% 중에 산소농도가 21%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공기중의 산소농도를 증가시키면 즉 이 양을 증가시키게 되면 산소와의 충돌의 수가 많아지죠. 그러면 잘 탄다 연소가 잘 된다 연소가 잘 되기 위한 조건을 따져들어가면 돼요. 어떤 경우에 연소가 잘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죠. 보세요. 첫번째 연소속도가 빨라진다. 잘 탄다는 얘기는 연소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니까 맞네요. 니은 발화점이란 불꽃 없이 뜨거워지면 불이 붙는 온도. 가연물에 자체 열이 축적돼서 불이 붙는 온도입니다. 점화원이 없이 축적된 열로 인해 불이 붙는 온도. 그러면 온도니까 발화점이 낮을수록 불이 잘 붙는다는 얘기거든요. 발화점이 높아진다 아니에요. 낮아지는 겁니다. 화염의 온도가 높아진다. 당연히 연소속도가 빨라지면 방출되는 열의 양이 많으니 화염의 온도가 높아진다. 맞아요. 니을 연소 범위 폭발 범위 같은 말입니다. 그럼 연소속도가 빨라지려면 연소가 잘 되려면 연소 범위가 어떻게 된다? 넓어지어야 연소가 잘 되는 거죠. 폭발 범위가 좁아진다? 틀립니다. 점화 에너지는 활성화 에너지와 같은 말. 발화 에너지, 착화 에너지, 점화 에너지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불이 잘 붙으려면 점화 에너지가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맞잖아요. 그러면 올바른 건 기역과 디귿과 미음. 정답 3번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암기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이해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연소가스가 뭐냐? 단어를 볼까요? 청산가스. 우리 입에 달고 달았잖아요. 입에 달고 늘 강의를 했죠? 화재시 소량으로 발생하되 인체에 사망을 일으키는 주원인이라 청산가스로 불리는 가스보다 시안화수호 그냥 나오죠. 정답 2번이 이렇게 됩니다. 16번.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표기와 화학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이 부분은 두 개를 늘 외우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가 출제가 됐고요. 이것도 이미 지문에는 작년에 출제가 됐죠. 16번에 두 개를 연습을 시켰는데 하나는 할론 1301을 먼저 이렇게 반응을 할론 1301의 성분을 연습을 시켰죠. 이건 이미 비중까지 출제가 됐잖아요. CF, CL, BR 이렇게. CF, CL, BR. 탄소, 플로린, 염소, 브로빈 이렇게 연습시켰고 또 하나 이너젠이라고 그러죠. 이너젠 5, 4, 2를 연습할 때 어려우니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질, 아, 이. 질, 아, 이. 질, 아, 이로 외워라. 질, 아, 이 그러면 거저먹기죠. 뭐다? 질은 질소가 됩니다. 아는 아르곤이 되고요. 이는 이산화, 탄소가 된다. 그리고 철저하게 조심해라. 성분은 52%, 40%, 그리고 몇 퍼센트? 10%가 아니고 8%니 조심해라. 지라이를 안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너젠의 100이다. 질소가 100%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만 있으니까요. 이너젠의 01은 010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르곤만 100%가 됩니다. 이너젠 55다. 50대 50으로 질소가 50%, 아르곤이 50%다. 그러니까 50, 40, 10이 아닌 건 이거 조심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연습 많이 하라고 했던 거 꼭 기억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란 대로 하면 질, 아, 이. 3번. 이너젠 5, 4, 1. 질, 아, 이. 이산화탄소인데 네온이라고 써 있잖아요. 틀렸습니다. 정답 3번이에요. 17번. 스프링클러 설비 중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면 부합식이다.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으로 인해서 물을 빼내기 때문에 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작동하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부합식인데 이거는 실제로 사용이 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랬죠. 부합식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공부를 안 했는데 이거 없어도 답은 당연히 연습하는 대로 하면 답이 다 보이죠. 보세요. 종류를 보니 17번에서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시스템에 의한 분류입니다. 종류는 순서도 바꾸지 말라고 그랬죠. 어차피 순서를 바꾸면 혼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순서마저도 바꾸지 말아라. 첫 번째가 습식, 두 번째가 건식, 세 번째가 일제살수식, 그리고 네 번째가 준비작동식, 철저하게 순서를 지켜라. 그러면 실수마저도 없앨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차측 배관은 모두 물로 가압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를 두지 않죠. 2차측 배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요. 보면 2차측 배관은 습식이니까 물로 가압되어 있다. 한번 보세요. 똑같이 가면 돼요. 가압, 압력이 가해져 있습니다. 건식은 압축공기나 뭐로 가압되어 있다? 질소로 가압이 되어 있다. 가압입니다. 압력이 가해져 있어요. 일제살수식은 대기압, 저압, 공기 중에 압력과 같아요. 준비작동식도 대기압, 저압입니다. 그런데 여기 굳이 하나를 넣은 게 부압식이 들어가 있죠.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부, 부압이라는 얘기예요. 큰 의미 없습니다. 부압이란 기압이 낮은, 일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부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공기압력보다 더 낮게 압력을 만들어놨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구별이 가능하냐. 그냥 외우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압력이 가해져 있으니 감지기가 필요 없다. 감지기가 필요 없다. 이렇게 붙이면 돼요. 감지기가 필요 없다. 감지기가 필요 없다. 대기압, 저압, 부압이니까 이거는 감지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헤드입니다. 헤드는 압력이 가해져 있어서 세면 안 되니 무슨 행위다? 폐쇄형이다. 이렇게 순서를 잡아두고요. 얘를 잡을 때는. 그리고 유일하게 개방형 헤드는 뭐밖에 없다. 유일한 개방형 헤드는 일제살소식이라고 했으니 아, 이거 개방형. 그러면 끝났네요. 유일한 개방형이니까 안다. 다른 거는 전부 다 무슨 헤드다? 폐쇄형 헤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무슨 헤드다? 폐쇄형 헤드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질문 들어간 게 뭐냐면 우리 배우는 이 네 개면 끝나는 거예요. 이 네 개면. 그래서 연습할 때 이렇게 한 번 연습하고 감지기만으로 한 번 더 연습하고 그리고 헤드만으로 연습을 세 번을 해라. 그러면 절대 틀리지 않다고 했는데 그대로 나왔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것. 그럼 감지기가 들어가다는 것. 습식과 건식을 빼면 돼요. 다 찾으려고 하지 말고 습식, 기억, 니은 들어간 거 다 틀립니다. 1번 기억, 니은 들어갔죠. 2번 기억, 니은 들어갔죠. 3번 니은 들어갔죠. 정답? 디근리얼 미음의 4번이 됩니다. 18번. 20도씨 일기압 프로판. 1세제곱미터를 완전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20도씨 일기압. 온도가 같고 기압이 같습니다. 산소 부피는 얼마냐. 이거 작년에 출제된 문제를 연습 철저히 해둬라. 단위만 세제곱미터로 바꿨네요. 그리고 메탄, 프로판. 부탄까지 나오기 어렵다. 메탄, 프로판까지는 철저하게 연습해라. 이렇게 했던 거. 한 번 더 볼게요. 개념 자체를 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프로판에 우리가 공부한 식으로 한 번 더 볼게요. 프로판의 완전 연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 연소. 그러면 프로판의 화학식이 뭐다? C3H8이다. 연소한다는 얘기는 산소와 반응한다는 얘기니까 더하기 뭐다? O2. 산소는 두 개씩 붙어서 공기 중에 분자 상태로 존재하니까. 완전 연소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완벽하게 반응을 끝냈으니까 성분을 봐라. C와 O가 반응하면 CO가 아니고 CO2다. 그리고 H와 O가 반응하면 H2O다라고 했던 겁니다. 마지막 개수 맞추는 거. 이걸 하나의 통이라고 그러죠. 한 통 안에, 한 통 안에, 한 통 안에, 한 통 안에 이것들은 성분을 성질을 갖으니까 이 통이 하나의 성질을 갖는 거예요. 이 통 안에 이제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C가 세 개 있고 H가 여덟 개 들어 있다. O가 두 개 들어 있다. C가 하나, O가 두 개, H가 두 개, O가 하나 있다. 그러면 완전 연소 반응식은 왼쪽 반응물질의 총 원자의 개수와 반응 후 물질의 원자 또는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순서를 지켜라. 이렇게 했죠. C가 몇 개 있다? 세 개 들어 있다. 그럼 여기에는 반응 후는 C가 하나밖에 안 들어 있어요. 세 개가 되려면 이런 거 몇 통? 세 통은 앞에다 쓰는 거라고 했죠. 세 통이 필요하면 세 통이 있으면 세 개가 돼요. 두 번째, H를 따져들어 가라. H가 몇 개요? 여덟 개가 있네요. 반응 후, 화살표 오른쪽은 여기만 들어있네요. 그런데 한 통 안에 두 개밖에 안 들어있네요. 그러면 여덟 개가 되려면 몇 통이 필요하다? 네 통이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여덟 개 개수가 같습니다. 마지막, 산소. 얘는 두 개밖에 없는데 반응 후는 두 개가 들어있는 통이 몇 통이야? 세 통이야. 그럼 개수는 몇 개야? 여섯 개가 있다는 얘기고. 여기는 한 통 안에 한 개밖에 안 들어있네요. 없는 건 1이니까. 한 개밖에 없는데 네 통이야. 그럼 몇 개? 총 네 개네. 합이 열 개다. 그럼 반응 후가 총 열 개 들어있으니 반응전도 열 개가 돼야 된다. 한 통 안에, O2라는 통 하나 안에 두 개가 들어있으니 몇 통이 필요하다? 다섯 통이 필요하다. 끝났네요. 그 다음은 기체와 기체가 반응해 기체가 만들어질 때는 어떤 규칙이, 어떤 법칙이 적용되느냐? 앞에 있는 개수, 앞에 있는 이 개수비가 무슨 비다? 부피비이고, 부피비이고, 분자수비이고, 몰수비다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질문하기를, 자 여기 부피비입니다. 프로판과 산소의 부피비, 프로판과 산소의 부피비입니다. 부피비는, 앞에 있는 개수비가 곧 부피비니까 몇 대 몇이다? 몇 대 몇? 1대, 개수가 1이죠. 그리고 여기 5가 있으니까 1대 5다. 됐네요. 프로판, 1, 세제곱미터가 반응하면 다섯 배로 많아야 되겠죠? 이렇게 몇 세제곱미터의 산소가 필요하다? 5 세제곱미터의 공기 중에 산소가 필요하다. 걷어먹기죠. 정답은 5 세제곱미터 3번이 됩니다. 19번, 화재조사활동 중 본부장, 소방청은 종합사항실에 보고해야 하는 화재다. 종합사항실 보고 화재는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요. 종합사항실 보고 화재는 이렇게요. 사람, 사람, 돈, 사람, 이건 대형화재, 중요화재 이렇게. 사람, 사람, 돈, 사람이다. 이렇게 먼저 단어를 일으켜라. 사망자, 우리가 공부할 때 사망자, 사상자, 재산피해액. 이게 대형화재로 불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민이다. 이렇게 사람, 사람, 돈, 사람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숫자를 보고 풀어라. 5, 10, 50, 100 이렇게 해요. 의미는 5명 이상 발생한 화재입니다. 10명 이상 발생한 화재. 50억 이상 발생한 화재. 100명 이상 발생한 화재. 기타 신경 안 써요. 그럼 여기서도 보면 단어의 순서 자체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망자, 사상자, 재산피해액, 이재민. 너무 쉬워요. 사람, 사람, 돈, 사람 맞죠? 숫자 5, 10, 50, 100이야. 5명 이상 6명 맞죠? 10명 이상 11명 됩니다. 50억 이상 70억 돼요. 100명 이상인데 50명이라고 되어있으니까 틀리네. 정답. 4번은 종합사항실 보고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어와 숫자로 분류해서 연습한 거 거저먹기예요. 마지막 20번. 가연성 액체의 인화점이다. 인화점이란 불꽃을 댔을 때 불이 붙는 온도. 최저 온도인데 외부에 점화원을 가했을 때 불이 붙는 최저 온도이자 동시에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된다 그랬지? 즉 점화원을 가했을 때 발화되기 위한 연소 범위의 최저 연소 범위의 한계에 해당하는 온도다. 이렇게도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고 늘 문제를 풀 때 점검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연성 액체의 인화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증기가 연소 범위의 한계에 이르러 점화되는 최저 온도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보세요. 증기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가 뭐냐. 이게 비등점 또는 끓는 점이란 말이잖아. 3번 물질이 자체의 열만으로 착화되는 최저 온도. 외부 점화원이 없다는 얘기니까 이게 발화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4. 발생한 화염이 지속적으로 연소하는 최저 온도다. 그러니까 인화점은 점화원을 가면 불이 꺼져버려요. 지속적으로 점화원을 가하지 않고 점화원을 뺐는데도 불이 붙는 지속적으로 불이 붙는 온도는 뭐라고 한다? 대부분이 인화점보다 10도씨 높은 연소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4번이 연소점이에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본 강의에만 충실이 되어 있어도 이거는 5번 문제. 기본 강의에만 충실한 사람들은 5번 문제를 빼놓고는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 의미를 책이 안 써 있어서 틀린 것 같아요. 책이 안 써 있어서 틀렸다. 20번 틀려야죠. 20번. 20번 틀릴 수 있다 치자. 그럼 90점 이상. 이해 되죠?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모든 과정을 다 똑같이 다 흡수했습니다. 그러면 심지어 몇 번까지 다 다뤘다? 5번 문제까지 다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100점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이해 되죠? 그래서 2번 문제는 누가 실수를 하지 않느냐. 누가 기본 개념을 충실히 잘 다졌느냐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언제나 소방학계로는 어렵든 쉽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다? 기본 개념이 강하면 합격점 이상이 나온다는 게 언제나 주칙입니다. 그 기본 개념만 충실히 한다 그러면 언제나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죠. 짧은 시간 안에 점수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기본 개념을 다져서 확실하게 점수를 얻는 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설명은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